아, 네. 줄리아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주말 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. 잘 지냈어요. 아, 네. 주말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? 제가 친구들이랑 나왔어요. 아, 네. 그럼 줄리아 씨, 저희 개 써져 있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. 네. 네. 빵, 햄버거, 아이스크림, 사과 있는 페이지 같이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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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하나, 한 개 주세요. 네. 빵 한 개 주세요. 네. 빵 두 개 주세요. 네. 빵 두 개 주세요. 네. 햄버거 세 개 주세요. 네. 햄버거 세 개 주세요. 네. 아이스크림 네 개 주세요. 네. 아이스크림 네 개 주세요. 네. 아이스크림 네 개 주세요. 네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네.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네, 햄버거 3개 맞아요? 네, 3개. 3개. 네, 그럼 줄리아 씨, 이번 주도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잘 시간 보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낸 숙제 꼭 해오셔야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